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초등학교 교감과 방과 후 학교 업무 담당자 등 350명을 대상으로 더자람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펼칩니다. 강릉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강원형 늘봄학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내년 운영 계획을 논의합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, 예체능과 인공지능 코딩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5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.